두산 배우 스치어리다 저는 시구를 맡아주신 치어리더 서현숙 씨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두산베어스 치어리더 서현숙입니다. 오늘 시구는 처음 하신 거예요? 네, 오늘 처음 시구를 했어요. 해보니까 어떠세요? 치어리딩이랑 시구랑? 저 오기 전에 굉장히 떨려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. 저희 치어리더 할 때는 이렇게 긴장까지 사지는 않는데 너무 긴장됐어요. 두산팀이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혹시 우승 공약 같은 것도 있으신지? 네, 저희 두산베어스가 우승 난다면 제가 특별한 공연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TV10 시청자한테 인사 한 마디. 네, 오늘 이렇게 시구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저는 오늘 두 번째 경기 시구를 맡아주신 치어리더 안지현 씨와 함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구는 그럼 어느 선수분이 알려주신 거예요? 임태경 선수와 노현태 선수가 알려주셨어요.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나요? 네, 굉장히 친절하셔서 저도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넥슨 팀이 우승하면 공약 하나만. 저는 일단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저의 개인기를 또 표출하겠습니다. 숨겨진 비상의 개인기. 미리 말하는 재미없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저희 텐아시아, TV10 여러분들. 오늘 굉장히 또 시구를 처음 해봐가지고 많이 떨렸는데요. 모든 선수분들 또 화이팅 하시고요. 저 넥세니어로즈 안지현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